안녕하세요 위주온 대학의 미준입니다 4월 19일 오늘의 위주온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주온 채널에 방문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주온의 새로운 구독자가 되신 분들께 환영의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미국 기업에 관련된 따끈따끈한 뉴스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4월 19일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신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준비된 기사는 미국 쪽의 뉴스는 아니고요 제가 지내고 있는 영국의 소식입니다 영국에서 오늘 인플레이션 레잇이 발표가 됐습니다 우리가 보통 CPI라고 부르는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가 발표가 됐는데요 시장의 기대치와 달리 굉장히 높은 수치가 보고가 되면서 좋지 않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가 3월달에 작년 대비 10.1% 올라갔다라고 발표가 됐고요 시장의 전망치는 9.8%였기 때문에 전망치에 비해서 0.3%포인트 추가적인 상승이 기록이 됐습니다 한 달 전에 2월달에도 굉장히 높은 수치가 발표가 됐었죠 그때 10.4%였거든요 따라서 지금 영국 쪽의 인플레이션은 두 달 연속 10% 넘는 물가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경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느낌을 다시 한번 갖게 됐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그리고 지금 영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거주자 입장에서도 하루빨리 영국 쪽의 인플레이션 레잇이 좀 내려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이 기사를 공유해드렸습니다 다음 기사는 애플 관련된 소식입니다 이번 뉴스는 애플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은데요 애플의 주류형 상품은 아무래도 스마트폰이죠 그런데 주주 입장에서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스마트폰 시대가 이제 포화 상태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예전만큼 애플의 성장이 가속화될 수 있을까 조금 걱정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애플이 개척하지 못한 커다란 시장 하나가 남아있거든요 바로 인도입니다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애플이 인도 쪽에 첫 번째 매장을 개설한다라는 반가운 소식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자 애플의 계획이 나옵니다 어떤 계획이냐면 피봇을 준비하고 있다 피봇이라는 것은 방향을 선회하는 겁니다 굴절이죠 지난 15년 동안 애플의 성장을 주도했던 시장은 중국입니다 자 그런데 중국을 벗어나서 이제 인도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계획을 애플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계획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 주에 CEO인 팀 쿡이 인도를 방문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계획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기사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인도가 갑자기 애플이라는 테크 자이언트 기업의 가장 중요한 제조업의 베이스도 되고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이번에 팀 쿡이 인도를 방문하는 이유가 여기 설명되어 있는데요 애플의 첫 번째 매장을 문바이에 화요일 날 개장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목요일 날은 델리의 두 번째 매장이 개장이 되고요 따라서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매장 개장식에 참여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지난 분기에 어닝콜에서 팀 쿡은요 인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인도라는 지역은요 애플에 있어서 정말 매력적인 잠재 시장입니다 자 왜냐면요 지금 현재 인도에서 애플 스마트폰이 차지하는 점유율이 4%에 불과하기 때문인데요 자 지금 인도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인구가 7억 명 정도가 됩니다 이 숫자 역시도 앞으로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 인도의 전체 인구는 지금 14억 명을 훌쩍 넘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앞으로 인도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늘어나게 될 거고 지금 현재 4%에 불과한 시장 점유율을 애플이 확장할 수 있다면 굉장히 많은 폭으로 성장을 가속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애플이라는 기업은요 이번 방문을 통해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애플이라는 브랜드를 각인시키고 소비자의 충성심을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팀쿡은요 이번 방문에 프라임 미니스터 수상도 직접 만날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인도의 수상 모디와도 약속이 잡혀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애플이 인도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매출 레비뉴는요 지난 12개월 동안 50% 가까이 성장을 보였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만들어내는 매출은 60억 달러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매출은 지금 현재 시장 점유율이 4%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감안하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 다가오는 10년 15년 동안 인도라는 시장이 애플의 성장을 다시 한번 도와줄 것이다 라고 기대감을 높여 볼 수 있는 기사였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구글 관련된 소식입니다 소프트웨어 쪽의 강자인 구글이 하드웨어 쪽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구글 입장에서는 그렇다 할 하드웨어 상품이 하나도 성공적인 게 없잖아요 자 지금 현재 구글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이 있긴 합니다 픽셀폰이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그 존재감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그림은요 2022년 기준으로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전 세계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자 애플 그리고 삼성이 각각 27% 이상을 점령하면서 독가점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밖에 3위부터 6위 기업을 보시면 다 중국 기업이죠 따라서 아직까지 구글의 스마트폰 점유율은 굉장히 미미하다는 것을 우리가 재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의 스마트폰에 대한 미련은 계속해서 남아있다라는 것을 이번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구글이 보도되기를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런칭을 할 것이다 굉장히 오랫동안 루머만 무성했던 폴더블폰 우리가 보통 폴더폰이라고 얘기하죠 6월달에 구글의 폴더폰이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삼성과의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뭐 아직까지 이제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그 존재감이 없긴 합니다 자 이번에 출시를 앞두고 있는 구글의 폴더폰 이름은 더 픽셀 폴드라고 나와있고요 픽셀 폴드는 다음달 10일 5월 10일날 구글의 연간 행사 IEO 디벨로퍼 컨퍼런스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이 연간 행사에서 공식적으로 런칭 예정이다 라고 CNBC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보도는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내부 문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라고 나와있고요 지금 폴더폰 시장에서 가장 존재감 있는 상품은 삼성이 개발한 갤럭시 Z 폴드4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갤럭시 Z 폴드4가 가격표가 1799달러거든요 따라서 이번에 출시 예정에 있는 구글의 픽셀 폴드 역시 가격이 1700달러를 넘어설 것이다 라고 CNBC 보도 내용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출시되는 폴더폰은 어느정도 판매가 될런지 과연 구글이 하드웨어 쪽의 존재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이가 될런지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무려 2만 1000명이라는 인원을 감축한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메타플랫폼즈인데요 자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메타플랫폼즈가 사람을 또 정리해고한다라는 무시무시한 뉴스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소셜미디어 기업이라고 메타플랫폼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메타플랫폼즈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난해 11월 달에 무려 만 1000명이나 한꺼번에 정리해고를 시행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4개월 후에 올 3월 달에 다시 한번 발표하기를 만명을 추가적으로 감축한다 굉장히 좀 피바람이 불었던 기업인 메타플랫폼즈죠 자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요 다시 한번 수요일이니까 오늘이죠 오늘 4천 명의 인원을 추가적으로 감축한다 이런 뉴스가 폭스라는 미디어를 통해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자 CEO인 마크저커버그에 따르면요 4월 달에 있었던 정리해고 같은 경우는 테크잡 위주로 시행이 됐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이번 5월 달에 시행될 정리해고 같은 경우는 보통 비즈니스 사이드 쪽에 집중이 될 것이다 그 얘기는 이제 세일즈 앱 마케팅 쪽에 인원을 큰 폭으로 감축한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어쨌든 이번에 메타플랫폼즈가 6개월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에 무려 2만 5천 명이나 인원을 감축하는 것을 보면서요 테크 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는 평소에 저축이라든지 투자를 정말 열심히 하셔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테크 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힘을 내시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던 어닝 시즌이 드디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투자하고 있는 성장 기업들 중에 하나가 어닝을 발표했는데요 바로 인투이티브 서지칼입니다 인투이티브 서지칼 같은 경우는 어제 어닝을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7.7% 시원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발표됐겠구나 라고 기대를 가질 수가 있겠죠 자 인투이티브 서지칼이 프레스 릴리즈를 발표했고요 자 1분기 논갭 EPS가 1달러 23센트를 찍었습니다 시장의 전망치보다 3센트를 더 만들어냈고요 자 매출 같은 경우는 1.69 빌리언을 발표하면서 작년 대비 성장률은 13.4%를 기록했고요 시장의 전망치보다 1억 달러 정도를 추가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따라서 어닝도 그렇고 매출도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자 그 밑에는 월드와이드 다빈치 프로시저가 나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투이티브 서지칼이 제공하고 있는 다빈치 수술용 로봇을 이용한 수술의 횟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작년과 대비해서 26% 정도 향상됐다 더 많은 수술이 시행이 됐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그 밑을 보시면요 인투이티브 서지칼이 1분기 3개월 동안 판매한 수술용 로봇의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다빈치 서지칼 시스템을 312대 판매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이 수치는 1년 전 2022년 1분기에 311대랑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한 수치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을 보시면 작년 대비 13.4% 증가했잖아요 자 이렇게 수술용 로봇의 판매대수는 비슷한데 매출은 13% 이상 증가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인투이티브 서지칼이 자랑하는 그들의 매출 구조인데요 인투이티브 서지칼은 3가지의 소스를 통해서 매출을 만들어냅니다 첫 번째는 판매되는 하드웨어 다빈치 서지칼 시스템의 판매대수고요 두 번째는 판매한 다음에 수술이 일어날 때마다 판매되는 소모품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 다빈치 서지칼 시스템에 대한 서비스 매출이 발생을 하거든요 따라서 판매된 로봇의 숫자가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점점 더 많은 매출이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인투이티브 서지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밑에 보시면 인투이티브 서지칼이 판매한 다빈치 서지칼 시스템의 전체 숫자가 2023년 3월 30일 기준으로 7,779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1년 전에는 6,920대에 불과했거든요 따라서 작년 대비 12% 정도 로봇의 숫자가 증가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오는 서비스 매출 그리고 소모품의 매출이 자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꾸준한 성장을 만들어내는 기업이 인투이티브 서지칼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어제는 넷플릭스도 어닝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은 아니지만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요 잠깐 결과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분기에 갭 EPS가 2달러 88을 찍었고요 자 이 수치는 시장의 전망치보다 1센트를 더 만들어냈다 따라서 거의 비슷했죠 자 매출을 보시면 8.16빌리언을 만들어냈는데요 작년 대비 성장률이 3.7%에 불과합니다 조금은 아쉬운 수치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도 2천만 달러가 모잘랐습니다 자 하지만 긍정적인 내용도 하나 있는데요 무디스라는 투자 평가 기관에서 이번에 업그레이드를 해줬다 따라서 넷플릭스에 대한 투자 등급을 한 단계 상향 조정하는 좋은 호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넷플릭스 주주 입장에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일이 1분기에 발생을 했는데 드디어 페이드 쉐어링이 시작된다 페이드 쉐어링은 뭐냐면요 그동안 이제 하나의 멤버십을 가지고 여러 명이 공유하는 그런 일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요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아직까지는 단 4개의 국가에서만 시행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지금까지 잘 되고 있다 앞으로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전세계로 확장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가이던스도 보시면 2분기의 매출 같은 경우는 8.2빌리언을 기대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작년 대비 3% 정도 증가하는데 그칠 것이다 그렇게 좋은 숫자는 아니죠 하지만 환율이 만약에 비슷하다면 6% 증가하는 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따라서 환율의 영향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6빌리언을 찍으면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영업이익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리고 영업 마진 같은 경우는 작년에 20%보다 1% 감소한 19%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2023년 하반기부터 따라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매출이 좋은 추세를 보여줄 것이다 다시 성장세가 좋아질 것이다 가파라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페이드 쉐어링을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전세계로 확장을 한다 그리고 지금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광고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래간만에 텔라닭 관련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텔라닭의 주가가 5.68% 올라가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텔라닭 헬스의 주가가 화요일날 6% 정도 올라갔다 그 이유는 새로운 상품이 발표됐기 때문인데요 그들이 제공하고 있는 원격 진료의 서비스를 이번에 웨이트 매니지먼트 보통 체중 조절이라고 부르죠 체중 조절 서비스 그리고 다이아벳은 당뇨병을 얘기합니다 두 가지 분야로 확장한다는 소식이 전달되면서 주가가 상승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번에 추가되는 새로운 서비스 같은 경우는 3분기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 다른 기사를 찾아봤는데요 텔라닭은 제공한다 고객들한테 액세스를 제공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휴지션은 내과의사입니다 내과의사랑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준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화상 채팅, 원격 진료를 통해서 개인적인 케어 플랜을 같이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코칭도 받을 수 있고 디지털 툴도 제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격 진료를 통해서 이 내과의사들이 처방전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체중 조절을 필요한 약이라든지 당뇨병에 필요한 약을 처방해 줄 수도 있다 따라서 굉장히 편리하게 이러한 체중 조절과 다이아벳, 당뇨병에 대한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죠 제가 볼 때는요 비단 텔라닭 뿐만 아니라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앞으로 체중 조절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당뇨병에 필요한 치료를 제공하는 이런 기업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잠깐 보여드리면요 이번 기사의 내용에 따르면 2035년이 되면 전세계 인구의 반 정도가 과체중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자 지금 현재 전세계적으로요 26억 명이나 되는 사람이 과체중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 얘기는요 전세계 인구의 38%가 현재 비만이다 이렇게 집계가 나오고 있고요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12년 정도가 지나서 2035년이 되면요 전세계 인구의 51% 그러니까 무려 40억 명이 과체중으로 시달리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체중 조절을 도와주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많은 혜택을 입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당뇨병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지금 현재 전세계적으로 당뇨병 인구의 수는요 4억 1500만 명을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자 그 얘기는요 성인 인구의 11명 중에 한 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당뇨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2040년 정도가 되면요 이 당뇨병 인구는 6억 4200만 명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당뇨병이라든지 체중 조절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번 기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준비된 마지막 기사는 전기차 관련된 소식입니다 미주온 방송을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최근에 중국 3인방 전기차 기업들 중에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는 기업은 단연 리오토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발표된 기사 내용에 따라서도 리오토가 다른 기업에 비해서 현저히 앞서나가는 모습을 보이는구나 재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발표가 되는지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오토가 이번에 그들의 계획을 발표했다라고 나와있고요 이번에 발표된 계획은 첫 번째로 자율주행에 관련된 계획 두 번째로 배터리 충전에 관련된 계획이 발표됐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일단 자율주행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요 그들이 준비하고 있는 완전 자율주행 프로그램이 있는데 리에이디 맥스 3포인트 지론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베타 버전을 드디어 올해 출시한다라고 나와있는데요 자 거기에 그치지 않고요 올해 말까지는 100개 도시 중국 전역에 100개 도시로 확장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출시되는 리에이디 맥스 3포인트 지론 같은 경우는요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거랑 다름이 없다 거의 비슷한 성능을 자랑한다 이렇게 지금 발표가 나와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발표된 내용은 파스트 차징입니다 800V 파스트 차징 슈퍼차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슈퍼차저는요 10분 정도만 충전을 하면 무려 400km를 달릴 수 있다 주행거리가 엄청나죠 따라서 단 10분에 충전하면서 이렇게 먼 거리를 달릴 수 있는 테크놀로지가 개발되고 있다 리오토에서 자율주행 그리고 배터리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의 혁신적인 모습을 발표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아주 오래간만에 시킹알파의 툴을 이용을 해서요 리오토의 펀드멘탈 분석을 잠깐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서머리 페이지에 보시면 주가의 흐름이 나와있는데요 지난 1년간 0.66% 마이너스입니다 따라서 횡보를 했죠 하지만 굉장히 많은 폭으로 주가가 하락했다가 회복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자 YTD를 보시면 플러스 21.5% 올라갔고요 지난 6개월 동안은 플러스 34.7%를 기록하는 중입니다 자 다음은 레이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의 레이팅 중에 퀀트스코어를 보시면 4.32를 받으면서 매수의견을 획득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좋은 퀀트스코어를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설명되어 있는데요 팩터 그레이드가 모두 양화합니다 밸류에이션은 B플러스 성장률은 A플러스를 받고 있고요 수익성은 B플러스 자 마지막으로 모멘텀 리비전 역시 B를 받으면서 전반적으로 남을 할 데 없는 좋은 평가를 받는 기업이 리오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시킹얼파와 연계되어 있는 애널리스트의 레이팅을 보시면요 3.5를 기록하면서 바이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월가의 전문가들이 주는 레이팅을 보시면 무려 4.6을 받으면서 강력 매수를 받고 있거든요 지난 3개월 동안 리오토를 평가해준 전문가들은 25명이나 됩니다 자 그 중에서 무려 16명이 강력 매수를 주장하고 있고요 8명은 매수, 1명은 보유, 그리고 리오토에 대해서 매도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NLST는 단 1명도 없는 사항입니다 자 다음에는 성장세를 잠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오토는 대표적인 성장 주식 중에 하나인데요 자 레비뉴가 지난 12개월 동안 67.67%가 올라갔고요 다가오는 1년 동안도 같은 추세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대부분의 전문가가 예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밑으로 보시면 앞으로 다가오는 3년에서 5년 동안 리오토가 만들어내는 EPS는 482% 정도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매년 매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이 나오는 중입니다 따라서 과거 성장률도 그렇고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성장률도 굉장히 양호한 전망치가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다음은 수익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그로스 프로핏 총 이익률이 19.4%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5년 동안은 15.12%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총 이익률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 부분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지난 12개월 동안 아직까지 수은 이익률은 마이너스 4%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은요 현금 흐름은 이미 플러스 22%를 기록한다는 점입니다 자 지난 과거 5년 동안 평균적인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30%였습니다 따라서 최근 들어서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재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이 하나 남아 있는데 바로 어닝입니다 자 지난 12개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리오토는 적자 기업이었죠 하지만 지난 분기 어닝 결과에서 드디어 흑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시장의 전망치보다 7센트를 더 만들어내면서 플러스 4센트를 만들어낸 바가 있거든요 그리고 다가오는 미래 다음 분기에도 플러스를 유지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 시장의 전망가들은요 드디어 리오토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을 했다 이렇게 기대감을 내붙이고 있습니다 자 어닝의 에스티메이스를 보시면요 2023년 말이 됐을 때 한 주당 만들어낼 수 있는 EPS는 0.37이다 그리고 내년에는 0.62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앞으로 2년 정도가 지나서 2025년이 되면 한 주당 만들어내는 어닝이 드디어 1달러를 넘어갈 것이다 자 그렇게 되면요 그때 만약에 멀티플이 30배 정도에 형성될 수 있다면 1 곱하기 30이니까 30달러를 넘어서겠죠 따라서 리오토가 다가오는 미래에 멀티플을 30배만 유지할 수 있다면 지금 주가에서 20% 정도는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4월 17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신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저랑 제 와이프가 운영하고 있는 또 다른 유튜브 채널이 있잖아요 글로벌 노마드 패밀리에 새로운 영상이 게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한 번쯤 방문하셔서 영상 시청해 주시면 저희한테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제 내일도 오늘의 미국 주신뉴스는 계속됩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